보자 에이치만도 있어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내 친구인데 조금 하다가 썼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옳지 왁스 그러면 이건 옳지 엑스 W는 그래서 합쳐서 왁스 왁스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엑스 그렇지 팩트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엑스 엑스 여기에 풀소리가 있으니까 뭐가 될까? 팩트 오케이 팩트 얘는 백 백 그래서 CK는 크 역시 CH는 이게 뭐냐면 이게 치킨이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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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치킨 좋아하면 치킨 좋아해 치킨 좋아해 치킨 오케이 그러면 CH가 무슨 의미일까? 치 그래서 CK는 크 CH는 치 오케이 그리고 백 이렇게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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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뭔 소리를 했지 에 얘는 뭔 소리를 했지 어 잘못받아 캐논 자 오케이 그래서 A가 내는 소리랑 O가 내는 소리랑 정리하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개 등 빠졌어 O도 4개지 그치 내 이름을 불러줘 O 그다음에 대표 소리 O A 등 빠졌어 O O A A A 캐논 어 아니 하나 하나 O 응 그치 으 맞아 으 으 으 으 으 일단 얘는 누구일까 으 으 F F F E F 그래서 이는 뭐, 이의 어, 여기서는 힘 빠져서, 그래서 이는 뭐하겠다 tar, after 음, 이건 뭐하겠다 add 이건 뭐하겠다 cap, c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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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kay, 이거 B 어디야? B, oka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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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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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oh, basch bash bajb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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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 렉스 렉스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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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브랜드 브랜드 오케이, 얘는 얘가 뭐가 되고 있어 브랜드 이건 뭐가 되고 있어 브랜드 얘는 뭐가 되고 있어 브랜드 다 같으니까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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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좋지, 캐시 캐시 얘는 패드 얘는 크랩 크랩 얘는 뭐 되게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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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